자 똥을 좀 싸볼까? 똥꼬뇩을 살살살해야 똥 싼대매 응? 어디 해보자 시끄러 봐 똥을 싸야지 똥 한벗도 싼거 못봤네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건가? 똥 나와라 똥 나와라 금승이 똥 많이 나와라 응? 금승이 똥 좀 싸라 싸나 안싸나 똥 싸 똥 똥 싸라 똥 어머 오줌만 싸네 얘가 오줌만 이렇게 싸요 똥도 나올래나? 먹은게 없어서 똥을 못싸? 응? 이랬어 먹자 또 먹어보자 한번 아유 팔에 힘이 없어 나도 또 먹어 배고프게 됐어 웬일이야 어머머 어머머 이렇게 먹으면 처음인데 더 타야 되네 오줌싸서 배가 고픈가? 어 그만 한번 더 먹어 한번만 더 곧 조금 빨고 마라 음 음 신기하다 배도 보세요 백 백고래가 엄청 커요 뭐야 다 먹었어 어머 더 타야 되네 빈접돈깐 빈접돈깐 트름 해야 되겠다 트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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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접꼭지 먹었으니까 트름 숨 하세요 배 부르네 고것 먹고 배가 부르고 똥을 안 써서 그래 니가 똥을 안 써서 똥 좀 싸봐 똥 똥 싸라 똥 싸라 똥을 안 써니까 똥 빼잖아 이거 운동해 아우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오줌을 이렇게 싸네요 똥꾸뇨을 어 금들었니 들어갈까 들어갈까 뒤집으로 들어가자 뒤집으로 들어가 다시 들어가 갈까 동네 10 00 bud 기 Бог 빈 30 mah 6 11 감사합니다.